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한미 양국의 우주동맹 강화에 경남도도 나서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따른 성과를 지역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필요할 경우 지역 출연기관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허준웅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한미 사이의 우주동맹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나사를 방문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과의 우주동맹 주도를 합의하는 등 관계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지사는 회의에서 한미 간 우주동맹은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며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경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남연구원 등 출자 출연기관도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각종 규제 해소와 관광개발청 설치, 투자유치 촉진을 시키기 위해 별도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남해안 관광의 경우 경남도가 경남의 주요 성장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박 지사는 지금이 남해안 관광개발의 적기이며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이 협업하면 충분히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특별법 제정 움직임까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 도남동에서 사량도 남해 창서면을 연결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이 국도 5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해안의 자연 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해양관광 거점 조성으로 여기에 진주와 창원, 김해, 양산을 잇는 도시 간 철도망 연계 등도 언급됐습니다. 모두 최근 경남도가 발표한 서부권 성장동력 3대 핵심축과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우주항공청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부 내륙철도 등 3대 핵심축 관련 사업에 약 3조 6천억 원의 사업비 투입 계획을 밝힌 경남도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